도전 도전 깰 수 있겠지? 못 깨는 거 아니야? 물 물력 안 먹냐? 아우 손이 많이던데?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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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고 가야 되겠는데 아 아직 반피도 못갔네 어 깜짝 놀랐네 아 이거 못 넘어가나 얘는? 어 안 까져 안 죽어 어떡하냐 이거 여길 넘어가야 되는데 어 왔다 아 죽었잖아 못길 것 같다 아 부탄 맞으면 죽어야 되네 아 깨야 되는데 못 깨는 안 될거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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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아 2페이지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거 로프오나 이런게 있어야 되겠다 또 이 타면서 딜을 할 수도 없고 따다롭네 로프 로프를 넣어야 되겠 로프를 넣어야 되겠 로프를 넣어야 되겠 딜을 어떻게 넣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넣어야 되냐 아니 딜을 못 넣겠어 오씨 깜짝이야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올라가네 아 아 아 아 로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씨 나와봐 로프 아니 이거 왜 안 바뀌는 거야 아니 이 스킬 때문에 그러나 아니 로프 넣어야 되는데 바껴라 아 바껴다 아 어 부탄 아 진짜 못 깨겠다 이거 결국에 2대가 밖에 안나봐 폭탄 한 번 더 맞으면 뒤지는 데이지 아 폭탄만 안 맞으면 될 것 같은데 폭탄 엔딩인거야 오씨 하늘에서 오겠다 아 죽었잖아 아 폭탄 어떡하냐 막대칸데이지 폭탄 엔딩은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얘를 때려야되는데 제 기억 아 너무 빡세네 아 폭탄 나왔다 다음거 어떡하냐 다음거 어떡하냐 아 아델은 아델이 스펙도 낮은데 아델이 진작에 끝났다 딜 징구 했나봐 생각나는구만 생각나는구만 야 야 웃겼네 아 결국에 뭐 쉽지않는것으로 마무리하자 29,000대 보꽁 보궁 228에 크댄 백섭시 아 마무리 뭐 게임꼴로 마무리 가자 안되겠다 잘 됐습니다 호흡 아 우리 아 고맙습니다 오늘의